네. 네. 어머니 한 번씩 어지러워요. 예 제가 잘 어지러워요. 어지럽고 이러고 엄마 쓰러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머리 머리 내진탕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다니세요. 이렇게 어지럽고 봐. 그렇게 어지러워요. 제가 기가 한 번 그러고 나서 잘 한 번씩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어머니 집에는 잘못하면 건강으로 다 가신단 말이에요. 건강으로 몸수가 아파서 가신다 이 말이야. 그래 요번에도 그래 우리 아저씨가 내가 다 되는 게 바로 싸서 내 같아서 요게 내가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인자 신청을 하셔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아들내미가 장가 가는 시기가 조금 지났잖아. 엄마 한 번 저기 장가 갈 뻔했잖아. 근데 거기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장가가 안 들어오잖아. 그렇지 않아요. 들어오길 많이 들어오는데 연이 안 맺어져요. 그러니까 인연이 없잖아. 엄마 인연이 이 두려움이 들어오면 뭐 하느냐고 인연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인연이 안 되니까 엄마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 자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김 씨에다가 이 집에. 자체가 저를 비논공덕이 계시잖아. 우리 옛날에 그때 할머니가. 그러니까 근데 어머니는 왜 안 빌어. 저요 저는 절에만 열심히 댄게요. 절에만 빌어 예 그러면 이거를 이거를 안 믿고. 이런 이런 줄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아예 밑도 안 하고 그냥 절에 가서 무릎만 꿇어. 여기는 전부 칠승이 바람으로 돼갖고 지금 자손이 지금 머리가 지금 장가를 못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모르고 사는 게 아이가 엄마가 덮어놓고 묻어놓고 사는 거잖아 그냥 뭐 알라고 생각 안 하고. 뭐 모르니까 뭐 모르는 게 아니지 엄마 그리고 엄마 이 집에는 칠승 바람으로 엄마 건강도 오셨지만 이 집에 지금 아들도 지금 장가 가는 길이 조금 힘들어. 엄마 조금 힘들어요. 지금 내가 보통 보면 짝이 들어오고 이래야 되는데 사람은 많이 들어온데도 연이 안 맺어진다. 그 연이 안 맺어지니까 이거는 뭐 칠승에서 바람이 불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 정성이 많이 비는 분이 계시단 말이야 엄마 이런 쪽으로 옛날에는 물 또 넣고 빌고 하던 정성이 그 정성이 엄마는 절에 부처님 전에 가서 무릎을 꿇고 살았지만 지금 엄마 지금 건강이 지금 안 좋아진 거는 지금 5년 전 보잖아. 건강 자체가 안 좋아지는 데다가 엄마가 이래 쓰러지고 나면 어쨌든 간에 엄마가 명이 아직까지 있으니까 쓰러져도 일어서고 이래 쓰러져도 일어서지만 이 아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 지금 사주가 엄마 사주를 많이 닮았단 말이야. 우리 아들이 그렇지 엄마 사주를 많이 닮았기 때문에 칠승의 바람이다. 같은 초일앤라서 그러나 응 저도 초일앤도 초일앤데도 얘는 엄마 하나는 시댁을 담고 하나는 외갈을 탔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야가 어찌 보면 남자 사주는 남자 사주지만 하는 거는 또 여자처럼 하잖아. 그러니까 여자처럼 하니까 얘가 사주가 여자 사주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자가 지금 짓단하는 여자를 지금 아무리 만나려도 내가 뜻과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이런 쪽으로 많이 엄마가 한 번은 문을 한 번 열어주고 빌어줘야 될 거예요. 그래야 어 그래야 엄마가 이 아들이 만약에 빌어놓고 나면 엄마 마흔다섯이 되면 장가를 간다 소리가 나와. 마흔다섯이. 응 조금 늦어도 이왕 늦은 거잖아. 많이 늦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번 갈 뻔한 거를 덮었잖아. 못 갔잖아 그 시기가 온 거를 그러니까 그것도 엄마 탓이야 엄마가 부처님 앞에 가면 그 절에 가면 엄마 칠성당 있어 가서 칠성당 가서 비소. 그거 절 하긴 하는데. 절 해도 엄마가 비는 거하고는 조상에서 받들어주는 거는 틀립니다. 여기는 엄마 조상에서 맺어주어야 인연이 되지 조상에서 맺어주지를 않는데 어떻게 인연이 되냐고 안 그래요? 아니 그런데 우리 조상님들도 집안에 하나 베끼면 종손인데 왜 안 좋아지잖아. 종손인데 엄마가 원래 다 그러죠. 종손으로 가지 아들한테 가지 아들이 종손이니까 조상이 받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절에 가셔서 저 저 제를 한 번 더 지내주소 가셔서. 제를 한 번 절에 가면 제 지내잖아 엄마. 뭔 제를 어찌 지내. 야를 짝을 지어주는 제를 조상 제를 한 번 지내주라고 절에 가서. 네 가는 선임은 그런 소리도 안 하셔서 내가 물어봐야 되네 그러면 또. 가서 제를 지내주시고 엄마가 가서 한 번 해보세요. 이 대현동에는 엄마 대현동에는 노총각이 많아. 아유 많아요. 왜 많은 줄 알아 엄마? 모르죠. 여기는 목굴 할머니가 계시잖아. 아유 목굴 요게. 예 여기 목굴 할머니가 유명하시잖아요. 아 그래요. 옛날에 못 있는 거를 막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자 그런 게 자손들이 안 된다고 장가를 못 가 굉장히 힘들어. 그리고 목굴 할머니를 많이 받들어주는 데가 없잖아요. 찾는 이도 없고. 그런 게 여기는 나이 많은 아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옛날에 목굴 거의 몇 시간 하더라. 그렇지요. 그런 게 목굴에 옛날에 사람이 죽어서 많이 죽어서 목굴을 메꿨단 말입니다. 그런데 목굴이 무슨 뜻이냐면 목굴 선앙이라. 목굴에 선앙이 있고 목굴에 도깨배 할배가 계세요. 그런데 선앙에서 둘이 강한 집에는 엄마 굉장히 힘들어. 목굴을 많이 목굴 할머니를 찾아서 이렇게 제도 지내주지도 않으면서 전부 다 자식들이 전부 다 뭐 대단하게 전부 다 절에 나가시니까 전부 힘들잖아. 그런 게 모르는 건 아니고 어머니가 닫은 거야 그냥 들으면 뭐 하겠나 싶어서. 그러니까 엄마 몸수가 아프잖아요. 건강도 지금 와가 계시잖아. 그러니까 지금 엄마 그게 어찌 보면 칠성의 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칠성 벌 벌이니까 엄마 집에는 이게 지금 김씨 가정에는 엄마 옛날에 빌던 빌던 공덕이 계시단 말이야. 그거를 지금 중단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미에서 생일 그런 거 안 하시고. 그러니까 엄마 자식들이 다 같이 그렇게 사는 것도 별로 다 맨날 아동 바르고 살잖아.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부 다 아파서 가신단 말이야. 몸이 아파서. 엄마 그냥 건강하게 가시는 게 아니고 안 그러면 사고로 가시고. 이 목굴 자체가 그래 엄마. 그러니까 엄마가 절에를 다니신다 하니까 이 아들을 위해서 엄마 절에 가셔서 제를 한번 올리세요. 올려갖고 고래가 짝을 한번 맞춰보세요. 그럼 짝이 하나 옵니다. 이거는 조상 벌입니다. 내가 엄마한테 굳으라고 하면 엄마 저한테 굳 안 하잖아. 그러니까 절에 가시라고. 뭐 행편이 안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절에 가시면 엄마 절을 올려 보시라고. 행편이 되고 안 되고 간에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는 한 번은 하셔야 돼. 한 번은 문은 열어야 됩니다. 내가 걔 아홉 살 때까지는 여는데 보살님한테 팔아가지고 열심히 댄긴데 열 살 댄게 오지 마라 해가지고 그때부터 잘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는 무당한테 자식을 팔았으니까는 무당집을 와야지. 그래 오지 마라 하더라고 이제 그분이 영도 계셨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잘못된 거야 그분도 그러니까 지금 얘가 지금. 팔아도 엄마 얘가 지금 권리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그렇게 하니깐 그 절에다 올리라 해서 그분이 자기한테 오지 말고 절에다 올라고 해서 그래 내가 지금 내가 대현동. 그러니까 여기 지금 권리가 있잖아 엄마. 근데 그 선생님이 나를 잘 못 가르쳐 주셨네. 어쨌든 간에 명은 이사가 갔지만 엄마 큰 탈은 없이 갔지만 조상이 베풀이가 지금 칠성이 벌이잖아요. 엄마 집에는 우리 같은 집을 다녀야지. 엄마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이 아들 같은 경우에는 사물생이다 말이야 몸이 아프면 한 번씩 되게 아파. 지금 되게 아파? 응 여는 사물생이거든 엄마 사물생은 약발도 잘 안 받아. 좀 그런 거 같네요. 응 약발도 잘 안 받고 엄마 여는 조상공적이 없으면 안 돼. 나 그래도 조상은 내 성심성이고 성기는. 그런데 엄마는 절에 가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성겨 성기는데.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몰라도 내는 이때까지 가도 그래도 아들은 어쨌든 간에 명은 짧게 보내질 안 했잖아 그 비는 덕으로. 왔지만은 내가 백년회로에 지금 몸수가 지금 아들이 5년 전부터 지금 재수 운대 막혀가 있어. 운대 막혀가 있고 올해도 이 사람 아들이 몸이 아파라고 지금 나와 있어. 지금 아파요? 예 건강 그게 뭐냐면 이런 줄에서 건드린다고 엄마. 조상에서. 그러니까 내 엄마가 돈이 되든 안 되든. 쟤를 한 번 지내든지 아니면은 우리처럼 우린 데 와갖고 엄마 작게라도 치성을 드리든지 하세요. 내가 영도 그 그때 보살님이 계속 다녀라 계속 다녔 새끼인데 오지 마라 해갖고. 그 시절에는 엄마 그 시절에는. 그 시절에는 엄마 그 운대가 곧밖에 안 됐겠지. 얘가 그러고 엄마 얘가 이름을 팔았다 하지만 엄마 이름을 팔아도 이 공대기에다가 어쨌든 엄마 이름을 팔을 때는 우리 같은 무당한테 팔았단 말이야. 처음에. 그렇지 그러면 이 엄마다 말이야. 양엄마라고 원래 무당한테 엄마 자식을 팔면 안 돼요. 또 그러나 해서 또. 자식한테 무당을 팔면 엄마 자식이 안 풀려. 아 그래서 오지 마라 했나. 예 자식은 엄마 절대로 산중이나 저 산이나 팔고 물이나 바위나 팔지 저 물이나 가서 팔지 인간한테 팔면 안 돼. 옛날에는 엄마 다 이 엄마를 가졌잖아 양엄마를 그러면 자식이 안 풀려 엄마 무당한테 팔면 절대로 자식이 안 풀려요. 몰라 그래 그 선생님이 아홉 살 때까지 내가 옷에 가져가고 가면 그때 그 용왕민이다. 그렇지 그거 하고 했는데 열 살 돼서는 오지 마라 하더라고. 그런 게 자기는 이제 인연이 고까지거든. 그러니까 엄마 야가 한 대 해도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번쩡하지는 않아. 살아온 게 그냥 한 달 한 달 내가 살아가는 것밖에 안 돼. 그러고 몸이 아프면 엄마 한 번씩 되게 아파 야는 지금 몸도 아프고 야 때 확실히 머리도 아파 엄마. 그거는 모르겠네요. 야 머리도 아프고 해 그러니까 엄마가 치생을 들이든지. 우리 저 아빠가 맨날 잘 아파. 그러니까 엄마 치생을 들이든지 엄마 집에는 전부 다 아파서 간 분밖에 없어 조상들이 그러면 그 조상을 한 번에 제를 지내든지 절에 가셔서 엄마 그래야 됩니다. 그래 엄마 몸수도 좀 덜 아파요. 왜 이리 어지러워 조치다니는 천도제는 내가 지내서 내가 못 해줬는데. 그러니까 엄마 지금은 야를 위해서 하라고. 애를 위해서 그렇지. 야를 위해서 저 절에 가셔서 제를 지내주시든지. 이런 데 와갖고 엄마 작은 정성이라도 들이든지 작은 정성 물론 그것도 돈이겠지만은 어쩔 수 없어요. 엄마는 치생 바라며 문을 조금 열어야 돼. 그래야 야가 장가 간다 소리 나와. 아시겠어요. 그래 건강도 좀 덜 아파. 엄마 야. 하여튼 작년부터 지금 돈을 많이 깨묻는데 지금은 조금 지금 살만하다. 지금은 엄마 올해도 마찬가지 5년 전부터 엄마 야는 돈이 안 돼. 다 내리막이야. 그리고 올해도 엄마 겨우 지금 몸숨만 괜찮으면 다행이야. 올해까지 음식에 별로 없습니다. 2년이 들어와도 아직까지 2년이 그래 안 됩니다. 그런 게 엄마가 뭐 이런 데 와서 이렇게 하라 소리는 게 아니고 엄마 집에는 해야 되는 집안이야. 칠생을 좀 바람을 막아서. 알겠지요? 예 고라고 나면 이 아들이 장가 간다 소리가 나와. 그리고 엄마 몸수도 좀 덜 아파고 아버지 몸수도 좀 덜 아파. 여기는 전부 병으로 가셨고 우때부터 지금 이리 몇 키가 있는데 어머니가 저리 가서 빌었기 때문에 명주로는 안 보냈다는 거야. 아시겠죠? 아 예. 예. 그래 하시면 될 거예요 엄마. 그리고 건강 조심하시고 엄마 넘어지는 거 조심하세요. 잘못하면 이거 내로 간다. 엄청 조심을 해요. 그러니까 엄마 조심하라고 특히 바람 부는 날은 나오지 마세요. 아 예. 아시겠지요. 그러고 엄마 집에는 요래 비는 정신이지만 아마 한도 많고 원도 많을 겁니다. 할머니가. 모르고 우리 어머니도 모르시더라고 어머니도 들으셨다 하더라고. 그렇지 우때에 할머니가 두 분 아닙니까. 두 분이 있었어요. 우때 할머니가 두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한도 많고 원도 많다. 모르겠습니다. 예 자손 자손 없는 집에 자손이 없는 할머니가 한 분 계십니다. 무자손에 할머니가 계셔서 그 한이 많아서 그럴 겁니다. 저는 처음 듣는데 그 말씀. 그러니까 엄마 무당집이 와라 다니노.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아시고 그래서 그 죄를 한번 지내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 아시고 엄마 절에 가서 전해주시든지 막 이런데 와서 한번 풀어주시든지 그렇게 하세요. 그럼 돈이 많이 들잖아요. 예 일단은 고려하시라고 엄마가 생각을 해보시라고 아시겠죠 예예 그래야 엄마 야 풀어주고 몸도 안 아프다. 나는 우리 아저씨가 얼른 갈랑 싶어 걱정했구먼. 근데 엄마가 가겄다. 제가요. 야. 엄마가 누워서 잘 많아 머리 다쳐져 가겄다고. 아이고. 아시겠지요.